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에 관한 공적기관인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해명이나 설명을 내놓더라도 글쎄 그게 사실일까? 저 사람들이 또 어떤 조작을 해냈는가라는 그런 강한 의문문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광범위한 그리고 대규모 조작을 했고 또한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깊은 그런 회의감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병호TV에 출연한 유튜브 채널 미디어에이는 다소 충격적이고 의외의 사실을 며칠 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그리고 세상에 꼭 알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QR코드 일렬번호가 대조를 통해서 꼭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QR코드 일렬번호 대조가 있었습니다.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추출한 QR코드 번호와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추출한 QR코드 번호를 상호 대조한 결과 1번부터 마지막 번호가 45,610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가 45,610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은 대조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원본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4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위변조본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법원 제출을 위해서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의 전거보전 이전까지 투표함을 불법적으로 개봉하고 자신들이 만든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쇄한 투표지를 그냥 집어넣고 이 투표지를 기반으로 생성된, 새로 제작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바로 6월 28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6월 28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한 천대대법관이 주도한 재건표는 4월 15일에 가짜 투표지 이미지와 6월 18일에 가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상호대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가짜라고 상호대조했으니까 가짜와 가짜는 서로 딱 맞게끔 만들어놨겠죠. 가짜는 꼭 맞도록 그렇게 해두었던 겁니다. 하나도 그것이 꼭 맞아 떨어질 것을 놀라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조서를 통해서 QR코드 일렬번호가 맞아 떨어진 것을 대단히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재건표가 끝난 6월 29일에는 보도자료까지 내서 투표지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그 근거가 바로 QR코드 일렬번호를 대조해보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QR코드 일렬번호 그리고 기표도장 이미지 그리고 QR코드의 이미지 이것을 세 개를 대조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반대했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 미디어가 실제로 발급된 QR코드 일렬번호를 계산해보니까 4.15 총선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상황표에 바탕을 둔 사전투표 인수를 조사한 결과 17장 정도 차이가 있음을 그러니까 6월 28일 재건표에 등장한 QR코드 번호가 17장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4.15 QR코드 일렬번호 것 숫자는 45610 그리고 6월 28일 QR코드 일렬번호 것 숫자는 45610입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상황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한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개표 상황표의 QR코드 번호가 45593이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4.15 총선 때에 비해서 QR코드 일렬번호 끝자리가 17장의 QR코드가 더 발급되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내용을 상시하게 치대하던 안동대의 조충렬 기자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17장의 차이는 기권표가 12장이고 투표용지 훼손이 5장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의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것은 선관위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지 않겠느냐 12장은 기권을 했고 그다음에 5장은 투표에 5회 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통계적으로 딱 맞아뜨려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이렇게 해명을 할 것이고 17장의 차이는 기권이 12장이고 5회 손이 5장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아마 이렇게 발언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큰 의혹과 만나게 됩니다. 기권수 12매 가운데서도 관외 사전투표 9매를 제외한 관외 사전투표 3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찾아서 기표도장 만년도장을 찍지 않은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표하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다음에 당연히 투표함에 찍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용지를 받은 3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행위가 발생했다. 즉 기권을 해받았던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기권하죠? 기표 용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권할 의도를 갖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한 투표 용지 5회 손이 발생한다. 그것은 더욱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투표 용지의 5회 손이 한 장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투표력의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력 어디에도 5장에 대한 일체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 비례대표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기권수가 무려 17장입니다. 이 가운데 동춘 1동의 경우가 10장, 송도 2동의 경우가 1장, 송도 4동의 경우가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0장, 1장은 무슨 뜻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장을 방문해서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받았지만 그냥 표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게 기권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 이야기.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사전투표 용지를 받은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미디어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저장합니다. 첫째는 사전투표지 숫자가 모자라면 모두 기권으로 처리한 것 같다. 둘째, 기권 숫자는 지역 12 그리고 비례 17로 맞지 않는다. 사전투표자 숫자 전산조작을 통해서 부풀이고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했지만 부족하게 투입한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사전선거 기권투표지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었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4.15 총선에서 선거 데이터에서 무수히 많은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외국민투표 등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70군데, 80군데에서 1표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 2표가 차이도 나기도 하고 5표가 차이도 나기도 하고 10표가 차이도 납니다. 이것은 바로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와 선거 이후 내 개표 상황표의 바탕을 둔 투표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과 QR코드 일렬번호의 차이에서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산 조작의 위조표가 투입돼야 될 여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대량으로 위조투표지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숫자 맞추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숫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 데이터에서 기권표 등으로 처리했다고 봅니다. 결국 사후적으로 위조투표지 투입과 전산 조작을 통해서 만들인 수치들을 맞추기, 숫자 맞추기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숫자 맞추기가 끝까지 맞지 않은 경우에 맞게끔 만들어내기 위해서 등장한 숫자들이 지금 기권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관내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이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받은 이후에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회선 투표 용지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사실을 투표로 게다가 명확히 기록해야 됩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어떤 해명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산장비 전체에 대한 포렌리티 검증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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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